안녕하세요. 본격 어린이집 탐방 프로그램 나라라 뿅아리.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요. 송동구에 위치한 한양키움 어린이집인데요. 과연 어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고고씽! 지금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창 수업 중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군인? 군인 왜 되고 싶어요? 우리 그 친구는? 왜냐면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랑하고 싶어서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디언 그 친구 참 인상에 깊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끼와 재능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나비야 나비야 이리 이리 오너라 호랑나비 흰나비 오늘은 한양키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오목조목 얼마나 귀여운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보고 싶으시면 한양키움 어린이집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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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